하나, 둘. 아! 장난 아니야? 너무 아파요. 면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까불지 말자. 열려라 열려라 모공 열려라. 내 안에 수중한 언제만의 장소가 있어. 가장은 별. 트러블을 짤어. 이 드럼은 수염을 제모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저것 저것 저것! 뭐 이 정도면 모공 열렸겠죠? 열려라 열려라 모공 열려라. 지금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씻고 왔고요. 아니 씻고 왔대요. 모공을 조금 뜨뜻한 물로 열어줬고 지금 선풍기 켜고 있고 옆에 세탁기도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잡음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누워있다 와가지고 추노꼴이에요. 지금 수염을 보여드리면 극혐짜리겠지만 지금 트러블 파티에 수염을? 이런 상태고요. 바디네이처 왁스 스트릿 페이스 스위트 아몬드 쓸떼꼴이에요. 이거 사왔고요. 이거 얼굴 전용인데 사실 이거를 한번 대인 적이 있어요. danger. 대인 적이 있는데 그냥 한 번 더 속아보자. 한 번 더 속아보자 해가지고 초심플하게 들어있어요. 땀이나 자꾸 땀 나면 안 되는데 여기 인증이 땀이 잘 나서. 평소에는 뭐야. 면도를 했는데 진짜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지 않고 일만 하러 가는 제가 거의 한 주 5일 6일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염을 안 밀고 있었다. 이렇게 왁스 스트릿이 6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닦아내는 티슈 2개. 나 이거 진짜 한 번에 써먹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로 모공 열어놨고 떼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털이 자라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떼어내라고? 하나, 둘, 아! 얼마 안 빠지는데? 안 빠지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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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떼죠? 조금 말고 한 10명 가닥 뽑혔나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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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이래? 1차 시도 실패. 수염이 빨개졌어요. 굉장히 눅진눅진해가지고 이거를 냉장고에 조금 넣어놓고 해볼게요. 2차 시도. 주둥이 닦고 왔고.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다시 한 번. 제발. 한 번 더. 잘 안돼, 나는 왜? 반대쪽. 안돼, 잘. 아,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 알고 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제발. 아유. 아우... 아우... 장난 아냐? 몰라 씨앙. 한 번 더 해. 오히려 손으로 뽑아보니까 잘 뽑히는데? 여러분, 손으로 뽑히니까 잘 뽑히네. 너무 아픈데? 여러분 나 결국에는 손으로 뻗고 있어요.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너무 아픈데? 여러분 나 그만할래요. 나 돌아갈래.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아파. 여러분 우리 그냥 밀어요. 면도기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보이실까요? 씻고 왔는데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손으로 지워 짜 봐가지고 털이 빠지긴 빠졌는데 이렇게 조금 덜 자란 아기 털들은 안 빠졌어요. 완전 진짜 개빨 같아. 너무 아파. 내 피부 진정시켜야 돼. 요거 구달. 오성촌. 그냥 우리 면도해요. 그 뭐야. 그 레이저 시술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면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까물지 말자. 에린다. 진정시키자. 안녕. 안녕.